심리학 이런 렌즈로 세상을 다시 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 자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 온라인을 통한 악플이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터넷 활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어떤 기사나 혹은 어떤 사건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나라고 사람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죠. 그런 댓글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 악플,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포털에 오르내리는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중에서도 악플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선생님께서도 혹시 일을 하시던 중에 약플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저도 매년마다 책을 꾸준하게 출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악플은 아니지만 자신의 SNS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고 좀 하는 게 아니라 좀 되게 작은 부분을 보고 되게 악의적으로 서평을 남기거나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을 뭐 좀 공부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지만 선생님 역시 악플을 맞닥뜨리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심리학자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평가에 이렇게 힘든데 저는 이제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악플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나는 어쨌든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도 잘 모를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정말 솔직하게 소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 들면서 진짜 많은 좀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해요. 악플 같은 거 왜 신경을 쓰냐. 보지 마라. 그걸 왜 굳이 봐가지고 그렇게 소가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악플이 피해를 주는 사람은 분명히 또 존재하거든요. 이 악플의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뭐 그것 때문에 그깟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영향력은 그깟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 영향력은요. 파급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심리학자로서 그 이유를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뇌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인터넷 공간이라는 곳의 특성인 익명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문화 때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의 뇌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정보가 삽시간에 모든 뇌로 퍼져나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점화.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우리의 뇌는 창고다. 그리고 뇌세포는 그 안에 있는 건초더미다. 건초더미가 있는 창고에 성냥불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불이 붙죠. 삽시간에 불이 붙겠죠. 만약에 그 창고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스프링쿨러가 있다. 그럼 불이 났으면 스프링쿨러가 물을 뿜어서 불을 끄겠지만 만약에 그 스프링쿨러가 고장났으면 그 창고는 완전히 전소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가 모든 뇌로 퍼져갔을 때 우리의 전두엽이 어?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해석할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라고 적절하게 그 상황을 억제해주면 어? 그래. 뭐 그렇지. 내가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좀 참을 수도 있는데 그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작은 불씨 하나가 창고를 전소시키듯이 그 악플 하나가 우리의 뇌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자체가 완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상, 그러한 충격에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악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전두엽의 그런 기능이 약화되는 배경이 뭐 혹시 있나요? 말씀해주신 만한 게?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환경적인 이유를 보자면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부모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좀 진정도 되고 다르게 생각도 하고 좀 공감도 받아서 아 내가 이런 게 괜찮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전두엽의 기능이 잘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혹은 살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아무도 나랑 그런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었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온갖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감정을 분출하거나 느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좀 약화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누군가가 저를 직접 찾아와서 면전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랑 온라인을 통해서 악플을 내가 확인하는 경우랑 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비교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면전에 대고 나를 욕하면 더 화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을 보자면 누가 와서 찾아왔을 때는 나를 욕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알죠. 그러면 저 사람 멀리해야겠다 라고 좀 멀리하거나 가서 따지거나 화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는 그 사람이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별이 돼요. 그런데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잖아요. 물론 아이디나 그 사람이 쓰는 그런 닉네임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욕하면요. 익명성에서 나를 욕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도 날 욕하지 않을까 싶어서 누가 나를 욕하는지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알 수 없어서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무기력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플이 훨씬 심리적으로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 공간상의 그 익명성 그 익명성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통해서 서평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긴 했지만 저도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제가 쓴 글에 대해서 그런 좀 악플들이 달리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가끔씩 연락하고 지냈던 선후배들이 연락이 없으니까 혹시 이 사람들도 나를 욕하는 거 아니야? 많이 쓰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익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의 관계까지 사실은 다 좀 이렇게 막아놓게 하는 그 여파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악플의 영향력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 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서양의 문화를 심리학자들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양의 문화를 집단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주의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백신을 안 맞거나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제는 그겁니다. 나 코로나 걸려서 나 좀 아프고 말면 돼. 근데 왜 나보고 마스크를 쓰라니? 걔네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가 불편하면 안 써.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한테 피해를 줄까 봐 훨씬 더 그걸 잘 지켰거든요. 강조하고. 그렇죠? 그건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에서는 내가 보는 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단주의에서는 남이 보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인식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남이 뭐라 하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어? 너 좀 이상한데? 그럼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스트레스 크죠. 타인이 보는 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되게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보다는 동양이 이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악플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문화를 꼽아주신 거군요. 악플러의 심리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무작정 이제 비난적인 글을 양산하는 그런 악플러들이 있잖아요. 어떤 심리를 갖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관심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나 어떤 내용에 좀 좋은 댓글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관심도가 떨어지죠. 좀 자극적인 거 좀 노골적인 거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부분에서 자극적이고 노골적일 때 사람들이 관심을 확 끌어요. 그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부정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라도 내가 좀 관심 받고 싶으면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 왜 그렇게 비난하냐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혹은 더 같이 욕을 해주는 사람들도 달리기도 하니까 인터넷상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공격성이나 표현 수위들이 억제가 풀려버립니다. 이것을 온라인 탈 억제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멀쩡하게 바깥 생활 잘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활동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이라는 그런 공간 익명성 내 정체를 숨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려가 많은 부분이 그것도 맞고 참 많은 분들이 이 악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일부러 찾아보지는 마시라 일부러 보진 마라 마치 우리의 창고에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불을 붙여볼 필요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영향 안 받아 라고 했던 사람도 그거는 자신의 결심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뇌는 취약해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보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가 혹시 궁금해서라도 좀 찾아봤거나 누가 나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럼 그럴 때 혼자 그거를 소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과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라. 아까 제가 전두엽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바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상황에서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언과 공감을 통해서 감정에 적절히 소화가 되면 사실은 그 기능 자체가 전두엽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타인들의 도움 없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나를 싫어하거나 악플을 나한테 달았거나 그랬을 때 혼자 소화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같이 그 악플러들 욕도 하고 나 힘들었겠다. 좀 공감도 받고 지지도 받으셔야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이 진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직접 자신에게 달린 악플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실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노출. 노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꾸 무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무대에서 긴장되지만 계속 거기서 말이라도 해보고 연기라도 해보고 발표라도 해보고 하다 보면 우리는 불안에 좀 적응을 하게 돼서 더 이상 그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거든요. 적응.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재밌는 현상이 현대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는 벌레, 동물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레 공포증, 동물 공포증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사고. 그런데 자동차 공포증은 없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난 사람들은 일정 기간은 너무 무서워요. 자동차 보는 거. 그런데 살면서 자동차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동차에 결국엔 적응이 돼서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늘상 보는 게 자동차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출법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만든 게 노출법인데 그런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때 노출법을 쓰려면요. 그 노출을 하기 전에 많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준비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만약에 무대만 올라가서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데 야, 너 무대 올라가 봐. 그럼 이 사람은 떨다가 내려와요. 그럼 그 트라우마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완, 훈련.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는 거. 편안하게 이완한 상태에서 무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긴장되잖아요. 다시 이완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발표를 하다가 또 긴장되잖아요. 그럼 무대에 내려와서 다시 이완. 이 이완과 다음에 복식호흡. 편안하게 숨 쉬는 거. 이 철저한 준비를 시켜서 몸을 편안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노출을 해야 이게 좀 더 편안하게 적응이 되는데 그런데 연예인들이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한 어떤 준비 자금이나 이런 게 없이 그거 보고 되게 힘들었던 사람한테 그것도 읽어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창고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실 그거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무서워하는 대상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노출시키면 그 트라우마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저거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준비가 됐을지 모르긴 하겠지만 저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충이 없으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노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하기 전에 좀 심리학자들을 데려다가 그 출연자들이랑 충분하게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점검도 하고 그런 것들 좀 충분한 준비작업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노출하는 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 전 단계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적인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악플을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우연히 보거나 뭐 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생각을 좀 달리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생각을 좀 바꾸셔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요.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리스라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을 비합리적 사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는 생각을 합리적 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비합리적이냐면 되게 경직된 극단적인 신념들 예를 들어서 절대 반드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난 뭐뭐 해야 돼. 이런 당위적인 신념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악플이 달렸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나는 절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극단적인 신념.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당위적인 신념이 그럼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현실적인 신념으로 그리고 소망의 신념으로 뭐 이런 거죠. 나는 절대 악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나는 절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이런 절대라는 걸 빼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경직된 신념에서 좀 현실적인 신념으로 가면요. 자책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에 가득 차기보다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쉬워요. 나는 좀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그럼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라는 감정은 점점 점점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는 그 방법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유연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 성인, 군자들 그리고 위인들 다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진짜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욕을 먹는다면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욕을 먹는 거는 한편으로는 저는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기자님도 좀 주변에서 기자님을 모두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암요. 뭘 하니까 그렇죠. 욕을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든지 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욕도 안 먹고 좋은 평가도 안 봤는데 뭘 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나? 그게 아니면 나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좀 그 부분에서 좀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이 악플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혹시 말씀해 줄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심리학자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도 찾아봤는데 당연히 나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도적인 것들을 확인하셔서 일단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실 마음만 바꿔서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이 있으면 써야죠. 그러라고 있는 제도니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네, 맞습니다. 방법적인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중요한 건 역시나 마인드 컨트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힘든 일이 이렇게 왔을 때 나한테 올 게 왔구나. 아, 그래. 누가 날 욕할 수 있지. 그래, 괜찮아. 저는 그 상황을 좀 편하게 즐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살면서 사람들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는 대전제를 받아들이면 좀 편해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헤이즈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은 정상이 아니다. 와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일 때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은 고통을 딱 받아들이면 누가 나를 욕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확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때로는 좋을 때가 있지만 나한테 고통이 왔을 때 올 게 왔구나.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전제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창고에 성량이 떨어져서 창고가 불이 붙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화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그 불을 꺼주면서 내 힘든 마음을 관계 속에서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내 삶의 일부인 거를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좀 풀러가는 방법을 좀 찾고 그런 기능을 좀 이어가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 내담자들에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신문기사를 많이 보라고 그래요. 신문기사요? 네. 신문기사를 보면 온갖 사건, 사고 끊이지 않죠. 꽉 차 있죠. 꽉 차 있죠. 모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 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세상은 악한 곳이고 고통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트라우마로 힘들 가능성이 적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가 날 욕했을 때 충격받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힘든 일이 많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평소에 누가 나를 욕했을 때 뭐 그렇지 뭐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나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신문기사를 좀 많이 봐라. 좀 더 의연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누우다심 선생님과 함께 악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한 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인드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